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 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압느니라 불이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은혜